당신의 공포가 느껴지는군요, 아버지. pad, 경로 valami왕이 뭘 보신 건가요? 무엇을 holder 받으셨나요? 당신이든 영혼석이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해요 놈을 따라 증오 그 자체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함께 여기까지 edelon 3의 집단ini 무엇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네요 공기도... 발밑의 바닥도요 원래 빌어라기가 답하를 들일 곳이 아니니까 빨리 빌어라기를 찾아 빠져나가는 게 최선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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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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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거래였습니다. 마을에선 안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